문서라면 문서가 정리가 될 것 같고 가게라든가 짐이라든가 좀 변동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동수가 지금은 안 하려고 내놔도 안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복장사를 한다면 칼국수라도 곁들여서 둘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만발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내 앞에 뭐가 있는 줄을 잘 모른다 잊어먹었던 문서를 찾을 일이 있습니다 그럼 돈이겠죠 이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않는 그런 일도 좋은 일이 오신다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알았죠? 대저대 대저대 닭띠하고 돼지띠하고 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돼지띠들은 속 시끄럽다 할까 말하자면 잘 지내던 사람하고도 괜히 말다툼이 나야 되고 잊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집안에서도 괜히 잔잔한 근심이 닳고 그리고 돈이 좀 나가는 현상이 나와요 돈이 나가는 현상 그래서 좀 잔잔한 근심이 많이 닳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리정돈? 교통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업장이 몇 개가 되면 실속 없는 건 정리하고 알던 사람들이 자꾸 속 시끄러운 짓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좀 만나지 말고 좀 정리할 것 이런 거 정리정돈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앞전에 내가 봐드린 분들도 그렇고 올해는 이렇게 조금 뭔가 모르니까 금전적으로 좀 많이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큰 돈에 헤매는 거 보다가 잔잔한 돈에 많이 뭉치는 이런 기운들이 많아요 올해가 그리고 올해 해원에는 좀 작고 큰 일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원 큰 뭉치보다가 잔잔한 뭉치에 사람이 머리가 더 아프잖아요 더 속 시끄럽고 그러니까 돼지띠도 그런 기운이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참작하시고 좀 미리 대비하면서 잘 다지고 가시면 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삼재 들어와요 내년에는 해묘 미가삼재예요 내년이 뱀띠 회원이잖아요 충으로 치는 애 오는 분이니까 내년에는 좀 안 좋은데 올해는 후반기는 어떤 거 한번 뽑아볼게요 똥 알죠 똥 똥 무는 소리는 큰데 개 먹을 게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다 가진 거 같은데 피 보니까 없다 뭔가가 완성이 된 줄 알았는데 막상 장식장에 넣으려 그러니까 내지가 하나 빠져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해놨는 것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 부동산 쪽으로 근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돈이 싹 내려가고 손해가 났다고 가슴말이 하지 마시라는 거 왜 별 성과가 없어 빛이 나질 않아 있는 자체에서 잘 다져가셔 잘 다지고 잘 다독거려 가시면 큰 손해 날 걸 막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해해 주시는 마음 상대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 그게 내 부부가 되든 내 형제가 되든 또 내 지인이 되든 친구가 되든 벗이 되든 상대를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올해는 성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자영업을 하신다 하면 지금 너무 힘든 시국이라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안 하려고 내놔도 안 돼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밥 잠사를 한다면 칼국수라도 곁들여서 김밥 잠사를 한다면 오뎅이라도 곁들여서 좀 이렇게 해갖고 다시 다지고 좀 이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깃발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걱정이에요 근심이고 걱정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본인 자신들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자신들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셔서 이 홍재수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마무리 단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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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양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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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뽀자 좋은 것만 나오죠? 저는 좋다고 안 해요. 저는 좋다고 소리 안 할 겁니다. 왜? 이 오방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 빨간색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나오면 만사 혈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무당, 이 무당 입에 딸려있어. 무당 입에. 어쨌든 올해 회원에 양띠를 가지신 분들,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올해 부모님들이 일신고통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먼 곳으로. 왜냐하면 양띠를 가진 분들이 올해 상복을 입을 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그런 건 아니고 양띠를 기존에서 제가 보는 거니까 복을 입을 게가 있고 먼 행을 나갔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땅을 얘기하는 거. 먼 행을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좀 있을 거고 또 자선으로 인해서 걱정 수가 있을 거고 본인 건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본인들 건강에.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나오고 좋은 거는 자선의 경사가 있어요. 자선의 경사가 있고 나하고 평생을 원수같이 살고 평생 안 볼라 하는 사람이 우연하게 안 볼라 했던 사람도 우연하게 그 오해가 풀어지면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잊어먹었던 문서를 찾을 일이 있습니다. 그럼 돈이겠죠. 이 기운이 들어와요. 이 기운이. 그러니까 어쨌든 양띠를 가지신 분들은 자 한번 팔을 걷고 힘차게 자 한번 전진해볼까 하고 달려보시면 또 좋은 거예요. 양띠분들 내년에 3대 들어오죠. 내년에 3대 들어와요. 양띠분들은 보기보다 강해. 그리고 깡기가 있어. 잘 안 믿어. 나물. 일단 의심을 먼저 해야 돼. 일단 의심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래갖고 본인들이 다가서더라도 일단 걱정부터 먼저 한다 이 말이야. 걱정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산이 돼요. 재산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후반기에는 후반기에는 뭐라 그러니깐 이게 지금 건강, 돈 이건 이건 지금 몸줄인데 후반기에 우리 양띠분들 문서라면 문서가 정리가 될 것 같고 가게라든가 집이라든가 좀 변동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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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올해 오래 먼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후반기에는 좀 나올 것 같고 이 형제관들의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좀 다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리 변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후반기는 조금 침착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띠분들 조금 다지고 가셔요. 다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쁜 깃발은 아닌데 조금 뭔가가 기운 차이가 좀 나면서 기운 차이가 좀 나네요. 꽃은 꽃인데 향이 안 나요. 꽃은 꽃인데 향이 안 나요. 알았죠? 이런 기운이 돼. 그러니까 조금 다지고 가시면 후회를 안 한다는 거. 안 그러면 좀 손재수가 많아. 금전 손재가 나든지 인간의 배신 손재가 나든지 아니면 당신이 하고 있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뭐가 지차가 나든지 이런 기운들이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띠분들 저항Boost 오 열 요생 다 할 하하 풀 Phillips 하하하하 공마이 들여요. 공마이 들여. 공마이 들여야 돼. 닭띠 닭띠 3대는 아니에요 3대는 아닌데 올해 행운이 용띠 행운이죠 닭띠가 용이 승천을 하려 하는데 닭이 꼭 껴 울면 용이 올라가다 떨어지겠죠 좀 좋으면 선도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돈다는 거 올해 닭띠를 가지신 분들은 금전손재 건강으로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돈 문제는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걱정이 먼저 따라 들어오거든요 근심 걱정 공문 많이 드려야 돼 절에 다니시든 기독교를 가시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쪽으로 좀 더 올해는 공덕을 좀 더 닦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런 바람을 막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전에 내가 원숭이띠한테는 길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닭띠에서도 이거 나왔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조상 용맥이 많이 돌아요 조상들 용맥이 많이 돌고 올해 될 수 있으면 산소를 손대는 분들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상들 좀 맥이 많이 돌기 때문에 조상에 대해서 손대는 일은 안 하는 게 좋다는 표현 그러니까 닭띠들은 그걸 좀 참작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ㅋㅋㅋ 저 homeowners통에 marisa ongoing 아유, 이거 세기 보고 빨간비 빨갛아 나오네 세기 오방귀를 뽑을 때 빨간색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닭띠들이 우는 들어와 있는데 이 닭띠들이 새벽 3시, 4시 되면 닭이 울어야 날이 새죠. 그와 한 가지로 닭띠는 할 일이 많아. 잔잔한 할 일이 너무 많으셔요. 잔잔한 할 일이 많은 만큼 잔잔한 근심이 많겠죠. 닭띠들은 내 육체적인 고통이 좀 많이 따라야 먹을 욕이 진진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후반기에는 아마 닭띠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일거리가 더 많고 더 고민이 많다는 거. 붉은 깃발이 나온 데서 좋은 게 아니고 본인 운기가 들어오는 것만큼 애군도 같이 따로 들어온다는 거. 조울호에 마가 끼니까 호사다 마라는 거. 이거를 좀 잘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후반기에도 어쨌든 간에 잔잔한 바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국 자체가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대골 안에서도 싸움이 나는데 바깥에서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로 우리 닭띠들은 좀 인간관계를 다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좀 소리 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회사 나간다는 거, 직장을 가시는 분들은 동료들 간의 틀배, 다툼, 소리나는 거를 조금 한 테푼 낮추고 좀 이렇게 잘 다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닭띠들은 온기 자체는 좋은 온기는 들어오는데 좋은 온기가 들어오는 것만큼 잔잔한 근심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지고 시색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진한 청을 그냥 잡술로 하지 말고 물에다 시색을 좀 시키세요. 시키면 헐 수월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월한 홈페이지 수월한 홈페이지 수월한 홈페이지 수월한 홈페이지 어! 말티! 자, 이제 일해 가지고 뽑아야 되겠다. 자아... 수월한 홈페이지 아까 내가 초장기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호랑이띠하고 말띠. 올해 갚치면 돌다리에도 두들겨 부르라고. 인간의 배신들을 당할 것 같아요. 정말 친했고 정말 괜찮았던 지인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믿고 도와줬는 후배한테 내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직장에 갇히 있는 동료들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의 상처가 된다든가 이런 기운들이 많이 돌아요. 올해 해온 운기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거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운기가 그러니까 요거를 잘 다지고 가셨으면 좋다는 거. 그리고 말은 채찍질을 하죠. 잘 달래가는 말인데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띠를 가지신 분들은 육신이 고달퍼야 돼요. 편안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신경적으로 말이 고달플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경으로는 고달픈 게 없는데 내 육신이 고달플 거고. 그래서 이 말은 말띠를 가져주신 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항상 내 손에 일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뛰면 먹을 것도 많겠지 그죠. 그리고 입을 것도 많을 거고. 근데 거의 반면에 저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진짜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일 달과 생일날에 뭔가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상담을 받는 원인이 그거예요. 고춘자가 지금 봐주는 거는 올해 그렇게 조금 안 좋은 기운들을 내가 뽑아드리는 거고 또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뽑아드리는 거지. 내가 그 처음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는 자세하게는 봐 드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말띠 올해. 말띠는 그 부분을 조심하시면서 거의 반면에 동지 섯달에 꽃이 피는 걸 볼 겁니다. 5월 6월에 눈 내리는 걸 볼 것이다. 전 생각도 않는 그런 일도 좋은 일이 오신다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알았죠? 말팀. 제주도의 쪼락말 알지? 쪼락말이 짐을 많이 싣는다고 생각해? 못 싣는다고 생각해? 많이 못 싣지 않을까 선생님? 쪼락말은 짐을 못 싣어. 백말이 돼야 되고 흑말이 돼야 되고 항말이 돼야 돼. 알았어. 말띠들은 쪼락말이 돼서는 안 돼. 파이팅.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다 쓸까? 궁리해야 되나? 한 개가 팔렸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면 더 많이 붙어올라. 더 벌 수 있을까? 아이씨 차로 그래 탔더니 차가 바꾸고 싶은데 바꿔버릴까? 스톱. 스톱하세요. 먹든 밥 그냥 잡숫고 자든 자리 잠 그냥 자고 가든 길 그냥 가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거 집 금하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그냥 가둬놓고 그냥 본인 가는 길 가면서 그냥 웃으면서 희망의 길 건강으로 걸어가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생각해봐야 마음은 바쁜데 승소는 좀 작아. 다져놨으면 잘 다졌으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걸리는 길을 걸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왜 원띠는 뭐 두 번 뽑아주고 원띠는 왜 짜 안 뽑아줘요 소리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분들만 내가 그렇게 잠깐 그렇게 알려드리고 확인차에 뽑은 거니까. 그것 또한 질투하지 마십시오. 너무 하도 질투를 봐야죠. 울리는 glamour 아피아 예 short 한 decent 일찍 정뮬듹 와 좋은 것만 다 뽑았네 좋은 기 제일 먼저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노란 깃발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신으로 말하면 산신이고 칠성이고 대감인데 이건 대감인데 그냥 우리 시청자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홍기, 건강, 명기, 동기빨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개띠로 가신 분들은 좀 돈이 들어올 거예요 월급쟁인데 무슨 돈이 들어와요? 다는 월급 그대로죠 근데 그것도 마찬 그것도 표현하기에 따라서 들어와는 월급이 똑같은 살림살이에 똑같이 쓰는데 돈이 안 모였는데 올해는 똑같은 돈에 똑같은 살림살인데 돈이 조금 통장에 남는다는 거, 돈이 좀 된다는 거 그리고 뭔가 모르게 집안에 경사가 있다는 거 자손이 되려는지 아니면 승진이 되려는지 아니면 하는 일이 좀 공사가 하나 더 떨어져서 돈이 되려는지 그런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개띠들 그러니까 용기 가지십시오 바짝 바짝 달리십시오 알았죠? 개띠들 이 개띠들이 은근슬쩍 욕심이 많다니까 은근슬쩍 욕심이 많아 개띠들 개띠들 올 후반의 건강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풍, 혈압, 치매 젊으신 분들 혈기왕상하다고 그냥 마음 놓고 달리지 마시라고 앞에 돌이 있는가 장애물이 뭐가 있는가 잘 보시고 급한 마음에 운전 너무 서두르시지 마세요 사고 수가 있어요 개띠들은 올해 후반은 좀 안정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내 앞에 뭐가 있는 줄을 잘 모른다 또 너무 돈에 힘이 들다 보니까 돈에 투자하면 좋다라고 누가 꼬시고들라 투자하지 마세요 100% 실수가 됩니다 알았죠? 좀 침착하게 마무리를 후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한 질병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정적 집안의 근심 또 내가 바깥에 활동하는 사회적에도 근심이 좀 있으니까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다지고 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띠 침착하게 세 مع 때도 침착하게 서둘로 침착하게ิ akt 침착 colle 소 옥사에 침착순 Г신 ApJeff 침착 침착 enta 침착 침착 자자잔 자 원숭이띠가 올해 나가는 삼재죠 나가는 삼잰데 나가는 삼재라도 57세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호사담화라는 소리를 하죠 조울호에 마가 끼울 수 있다 성주운이 들어와서 좋은 기능 들어왔는데 삼재가 나가는 삼재가 되다 보니까 삼재는 자기 생일이 지나야 나가요 생일이 지나고 나가는데 연말까지는 판란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원래 삼재판란이래거든요 자기 생일이 지나가면 삼재는 나가지만 판란이라는 거는 연말이 지나가야 음력으로 12월이 지나가야 판란이 나갑니다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내가 걸어 다니는 길 이거는 뭐냐 건강 수명 자손성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붉은 깃발은 좋은 깃발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원숭이띠를 가지는 분들은 작고 큰 애로점이 좀 많이 나와요 장근심이 잔잔한 근심 이런 거는 원래 사주 자체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건강 또 자손성불 만사 대기를 준다는 건데 원숭이띠 나가는 삼재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갑친년 해원에 2024년도 중반만 넘어가면 그런데로 괜찮게 넘어간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작하시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후반에도 또 안 좋은 분들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달에 그날 일진에 웅기에 안 맞으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원숭이띠 괜찮다는 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통합으로 봐드리는 거예요 원숭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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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삼재예요 일곱 수에 들어왔다가 아홉 수에 나가는 분도 있고 다섯 수에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일곱 수에 나가는 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올해는 원숭이띠가 용띠 해운이라서 아주 나쁜 해운는 아닌데 일곱 수에 삼재가 들어왔다가 올해 아홉 수에 나가시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첫째 인간으로 몸으로 금전으로 좀 치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참작하시고 이거는 뭐냐 내가 걸어다니는 길 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띠 걸어다니는 길문이 후반에는 좀 열려요 초반에는 좀 애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걸어다니는 길문이 좀 열리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원성취 어떠한 뜻 또 어떠한 희망 이게 좀 열리면서 돌이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나쁘다고 소리는 못하는데 좋다 소리도 못하는 부분이 바로 아까 내가 일곱 수에서 삼재가 들어왔다가 아홉 수에 나가시는 분들 무당도 두드려 마죠 무당도 고춘자동은 원숭이띠잖아요 일곱에 들어왔다가 올해 이제 69이니까 아홉 수에 나가면서 한 대 맞았어요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해도 맞을 수 있는 건 또 맞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는 내가 살아나가는 인간이 살아나가는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수하셔야 돼 아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툭 치고 올라가면 또 다시 한 번 기운이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이 길문이 열려서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좀 열린다는 거 금문 쪽이 조금 들어온다는 거 알겠죠? 신유수례가 아마 직장이 될 없던 분들이 직장이 되는 확률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나하고 연락이 안 됐던 사람도 희소식이 있을 거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도 같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번에도 내가 했지만 내가 이거를 통틀어서 같이 이렇게 원숭이띠, 닭띠, 또 개띠, 돼지띠를 알려주는 거지 이 띠도 한 가지 띠가 다섯 가지 갑자잖아요 다섯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내가 핵심만 찔러드리는 거니까 용어를 꼭 명심하고 가시라고 이거는 참작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셨어요 감사의 인사 말씀을 진작에 드려야 되는데 고춘자도 또 좀 달리다 보니까 미리 못 드리고 오늘에서 드리는데 정말 걱정해 주시고 댓글 보며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살아라 하고 아프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산삼녹욕약 보다가 더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짜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힘이 솟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내 심도분들이야 우리 집에 와서 빈다고만 심도가 아니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면 다 심도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대에 어머나지 않는 고춘자가 되겠습니다 가정가정마다 힘든 일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두루두루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